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관위 감사가 9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말 나라에 명운이 걸려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로들 가운데 전직 언론인 출신의 허정구 분이 자주 글을 올리십니다. 왕년에 날렸던 언론인이기 때문에 필력도 지금도 아주 매수롭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 목적에 대해 감사원은 기간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했지만 내용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 측과 애국시민단체 등은 수차례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해달라고 민원 청구를 했고 부정선거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두 달 가까이 예비감사를 벌인 데 이어서 마침내 현장확인감사에 나선 것이다. 공위를 제외한 실질적인 감사일 수는 보름에 불과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가 완성된 만큼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만사가 개인사든 공공일이든 간에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체수 아이를 키울 때 아무리 부모가 뭡니까 애간장을 타고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와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전이 이룰 수 없는 거죠. 세상에 모든 이런 의지가 있고 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감사원의 이름 감사 관계자들이 과연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말장황인 겁니다. 의지라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을 들어가 보기 전에는 내가 확인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유병호 씨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유병호 씨가 정말 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타협하지 않고 잘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감사원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감사원과 접촉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분노하는 감사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려왔다. 또한 월성원전 폐쇄 사건을 감사했다가 좌천당한 뒤에 다시 감사원으로 복귀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이 자리가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밝힌 바가 있다. 감사원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관련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거죠.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국민이 죽든 살든 뭡니까 자기가 죽으려면 결사적으로 반항을 하겠죠.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상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대시하고 예비감사 때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고 선관위 후원세력임을 자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감사를 할 때 국회의 성인을 받으며 회기 망측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휘해둔 상태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결과 조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행위다. 내란제인 거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맹맹백백하게 밝히고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대법원과 민주당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의 이번 선관위 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운명은 물론이고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역사적 감사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망하든 흥하든 그것은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란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 바로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면제부를 주게 되면 그걸로 끈장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구렁텅이로 굴러뜨려지는지는 저는 너무나 확연하게 뭡니까. 그 모습을 예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어머니 제 노력이 제 뭡니까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행히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마 바닥이 없을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바닥이 없을 정도로 냉동이 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원로 언론인 허정구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의견을 공유하는 겁니다. 부정 선거 정거물은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수 쏟아져 나왔다. 이 정거물을 누가 어디서 기획하고 생산했는지 감사원 감사와 후속 검찰 수사가 밝힌 책임자를 음반하는 한편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누가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냐 이야기. 누가 전산 조작을 했냐 이야기. 누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냐 이야기죠. 책임자는 누구고 어디 인성까지 관련됐냐 이야기죠.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전산 조작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 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거되어 있다 만들면 되니까. 그렇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면 어떻게 될까. 현행 선관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선거를 해봐야 민주당은 백전백성 국힘당은 백전백패일 것이다.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왔고 이를 직접 들은 정인이 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거 실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정선거 문제를 대충대꾼 듣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윤 대통령 물론 현 정권의 몸담고 인사들은 모조리 국립호태의 강제 투숙할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역시 돌아가시고 말 것이다. 왜 이런 예상을 할까. 선관위 후원 세력임을 자유만한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 모르는가. 그들은 권력 쟁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국가 시스템을 멋대로 바꾸는 일에 태어나기장한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기사회생 본인이 주장한 대로 이런데도 사전투표에 달려갔으면 다 낙선 100%였습니다. 그나마 민경욱과 황교안과 공병화와 도태우와 박주연과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 이름 탄압을 무릅쓰고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하셔야 됩니다. 주장했기 때문에 간신히 당선된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계속 뭉개고 본인 스스로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덮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지지는 커녕이고 본인 스스로도 앞날이 여러분들 본인이 앞날이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권이 넘어갈 것이고 정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선거 이런 거 앞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 발표 안 하면 끝인 거지 않습니까. 법 바꿔서 발표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은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국가 시스템은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고 곳곳이 알바끼 인사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 경제 외교 국방 입법 사업 행정 등 어느 한 것도 성한 곳이 없다. 이런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라는 게 헌법이 명령하는 윤 대통령의 임무다. 대통령이 책무지 않습니까.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이 책무지 않습니까. 헌정질서가 뭡니까. 공격을 방해했는데 그게 침묵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대통령입니까. 아무리 정상화시키도 선거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원위치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듣는 순간 본인도 그냥 제가 볼 때는 퇴임하고 있는 후에 집에 있기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근무는 물론이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골로 가겠죠. 도대체 나는 참 동갑내기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치고 야무진 사람을 못 봤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우대가 멀쩡해 가지고 야무진 사람을 못 봤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또 한 pro 얘기요. ala. 뿅 자 저는